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7쪽입니다. 17쪽에, 자, 17쪽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7번 문제, 17쪽 7번 문제 보시면, 자, 지번 구성의 부여 방법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폐기한다.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자, 1번 지문에서 꼭 볼 상황이 뭐냐면, 자,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지번, 지번 숫자, 이렇게 숫자 있죠? 앞에, D가 아니에요. 이거 앞에, 앞에 뭐라고? 산자 붙인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산자 붙인다. 임자로 나오면 틀리고, D로 나오면 틀리니까, 항상 앞산, 앞산이라고 써있나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앞산이냐 앞산. 자, 2번은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죠? 본본과 부본 사이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이 짝대기는 의리인다. 맞죠? 자, 이렇게 본본으로 된 지번도 있고, 본본에게 부본을 붙인, 이거 우리가 단식 지번이고, 이거 우리가 복시 지번이죠? 연결은 짝대기로 연결하고, 읽기는 모르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로, 의로 읽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신교등록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 그랬어요? 우리가 등록전환과 신교등록의 지번 부여 방법은 같다. 왜? 신교등록도, 자, 신교등록도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고, 등록전환도 임야대장 땅을 토지장 땅으로 옮기니까, 자, 토지대장을 새로이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번인은 등신, 그래서 뭐예요? 등신, 등신 뭐라고? 네, 등신, 인본부예요. 인본부, 인접지 본문의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자, 등록전환과 신교등록은 인접지 본문의 부본이다. 자, 그 다음에 인떨료, 예외가 인떨료라고 그랬죠? 인떨료가 뭐예요? 자, 그냥 지번 부여족의 그냥 그 인접지가 아니라, 자, 그 지번 부여족의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최종 지번에 인, 멀리 떨어졌다. 그 다음에 필지가 여러 개 하다. 하게 되면, 최, 뭐라고? 최, 본, 다음 본문이다. 최, 본, 다음 본문. 자, 그래서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신교등록은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족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 인자, 인떨료죠? 인떨료. 인떨료 하면, 최, 본, 최, 종, 본본, 최, 본, 다음 본문.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부본이란 말이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건 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지 않으면,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되게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꼭 외워두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합병이에요. 합병은 있죠? 합선지죠? 합병은. 합병은 뭐라 했어요? 합선지는, 합병은 합선지다. 합선지는 뭐예요? 신건지다. 그랬어요? 신건지. 자,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는, 분전지는 나부부, 나부부 뭐예요? 나부부 건전지다. 그랬어요? 나부부 건전지. 합병은 뭐예요? 선순위 지번이다. 자, 근데 후순위라는 안 되든가, 최종 지번 나오면 틀리고, 자, 토지 소유자가 꼭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야지만, 이 건물이 있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건물이 있는, 건물이 있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그, 자, 이 필지에, 건물이 있는 필지에, 자, 뭐예요? 그, 지번 있죠? 건물이 있는, 뭐예요? 그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건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1필제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 부부어말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 본본의, 최종부본의, 다음 부본이에요. 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합병의 경우에는 뭐예요? 주거, 건축물, 건축물이 있죠? 그러면,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신청해야지만, 이, 자, 그 지번, 건물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자, 축적변경은 도시개발사업, 자, 지적정책량, 시시적의 지본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는 얘기다, 아니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 있죠? 8번, 자, 8번 보시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뭐가 나오면, 절대 어떠한 일수도, 만약에 뭐예요? 내 지문에 몇 번처럼, 거기 1번처럼, 뭐예요? 1번, 아, 거기 1번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써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장관이 뭐 하는 거? 승인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이 자체가 틀린 지문이에요.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시도지사가 승인 나오면, 이제 앞에 봐야 되겠죠? 뭐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 세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소관적인 지번을 변경할 때면, 이따 당연히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이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계속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동일이 뭐예요? 앞산이라 그랬으니까, 뒷산이라 나오면 틀린다, 아니게요. 항상 우리가 앞산이라 그랬죠, 앞산. 자, 뭐라고 이거? 지번 숫자 앞에, 앞산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뒷산이 아니다, 아니게요. 앞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위 3번, 지번은 번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자, 북서에서, 자,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번, 기번한 우체는 북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북서 기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한다고? 북서 기본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 경우 있죠? 등신인본부 그랬어요. 인본부라 그랬는데, 그 지본부의 여관에 인접지 본분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어, 그게 맞는 얘기다, 아니게요? 자, 등신인본부, 인접지 본분에 부번 붙인다. 자, 인접지 어디에다가 본분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게 맞다. 그 다음,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지적소관총원, 도시개발,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죠? 어, 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 본본만 출소하니까, 나머지 번은 다 뭐라고? 아, 다 결번이 생긴 거예요. 그 결번이 생기면, 이 결번대장에, 결번대장에, 자, 연구에 고전하지? 기재에서 고전하지? 지번대장이 아니에요. 어, 지번대장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구보 문제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또 등록전환 나왔죠?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임번부, 근데, 등록전환의 대상 투지가 임떨여, 여러 필치죠? 여러 필치니까, 채본, 다음번번이고,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자, 주거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건축물 있으면, 건물이 있는 필치에 분할전지번, 자, 건전지, 건물이 있는 땅에 분할전지번, 건전지, 자, 축적변경은 도시개발사업을 준영한다 그랬어요. 축적변경 시 연계의 필치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주기에 인접토지의 본본에 부부 붙인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축적변경은 도축재행정 있죠? 도축재행정. 도시개발사업을 준영하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도시개발사업 완료전은 그거 똑같이 하는 것이고, 준영하는 거 세 가지, 축제행정이죠? 축제행정. 그래서 그냥 외울 때 다 똑같이 다 붙여갖고, 뭐예요? 도축재행정이다. 음, 도축재행정,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뭐예요? 사업 완료 전에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과 똑같이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축적변경과 지번 변경과 행정구역변경은, 자, 그럼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준영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과 뭐가 나와야 돼요? 도축재행정이다. 그래서 축적변경은 도시개발사업을 준영한다. 자, 신규등록대상동지는 뭐예요? 당연히 1번 등록전원과 같으니까, 자,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인털려. 체번, 다음번 번. 행정구역개편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을 준영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10번은 뭐예요? 자, 아까 풀어본 것 같으니까, 앞산이고 똑같으니까, 자, 절대 뭐라고, 4번처럼 뭐예요? 거기 4번은 왜 다 틀리냐면, 음, 두 가지가 틀렸어요. 하나는 국토유튜무장관은, 아까 그랬죠?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제자들아 하는 것, 제조사, 제심사. 여러분의 기역자들아 하는 것, 구축, 기구, 기구, 전국단위. 자, 국토유튜무장관이 지번을 부여하지는 않아. 이건 소관청이에요. 시군구가 아니죠? 시군구. 그래서 옳게 하기려면,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이 뭐라고? 독리별로 얘기합니다. 독리별로. 자, 넘기세요. 아, 넘기시면. 자, 어디에? 그 11번 문제도 옳은 거 그랬는데, 그것도 같죠? 어, 그거 아까 같으니까. 자, 그거 뭐예요? 자, 다시, 저기 임차 붙이면 튼다니까요. 1번, 거기 임차 붙이면. 그래서 한번 보지 않으니까요.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은 뭐라고? 압산이라 그랬는데, 압산. 산이 아니라 임차가 그래서 틀렸죠? 자, 근데 북서기번식인데, 남동이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자, 합선지. 선순위죠, 합선지. 응. 합병의 대상, 지번 중 선순위지만, 합선지, 선지. 지번하되, 본본으로 된 지번을 쓸 때는 뭐예요? 자,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선순위죠? 본본 중에서 선순위인데, 최종순위 하면, 그 최종이 후순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자,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분할하게 되면, 이 필지는, 옛날에 그 분할전, 종전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인지, 새로의 본본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자, 5번이 답이다. 왜? 소관총은 축적병에 대한 지번이, 결번이 생겼죠? 어느 대장에? 지번대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대장? 결번 대장에 영구의 보존합니다. 무슨 대장에? 결번 대장에 영구의 보존해요. 자, 12번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거기 38번이 있고, 왜? 합선지니까. 4번이고. 자, 거기 21번 문제는, 13번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소관총은 도시개발 사업에 중과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 중공전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따르대? 자, 사업계획도에 따르대. 왜?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뭐에 따르대? 사업계획도에 따르대. 자, 뭘 준영한다고? 지저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방법을 했죠? 아까 그 도축지행경 할 때, 이게 뭐예요? 도축지행경 도가, 도시개발 사업, 중공전 얘기입니다. 중공전. 자, 그래서, 사업계획도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14번 같은 문제는, 일종의, 이걸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예요.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했다고? 이 짬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짬뽕을 해놨다. 그럼 짬뽕을 해놨으면,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지적소관총은, 거기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인용되면, 그 지번 변경을 동그라미 쉬고, 지번 변경해요. 자, 그럼 여기, 시 도시 승인 나오죠?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국토유튜브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렸고, 만약에 시 도시사, 또는 뭐예요? 또는, 대, 도시, 시장 뭐예요? 승인 나온다. 자, 그러면 승인 나오면, 일단, 국토유튜브 장관 승인 나오면, 틀리고, 누구의 승인이에요? 시 도시사 승인하는 거죠? 대도시장, 그럼 항상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지축척,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지축척, 반이 뭐라고? 반출,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축적이 뭐라고? 축적 변경, 그래서 반지 볼 때마다, 반지축척, 그렇게, 위의자, 그랬어요. 반지축척, 반지축척, 많은 얘기예요. 자, 이번은 신규등록 있죠? 자, 등신인본부, 대상 소지가 여러 표지, 인 떨려, 인 떨려, 인 떨려, 하게 되면, 자, 체본, 다원본부 맞고, 자, 그 다음에, 지번 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 하게 될 때는, 자, 시 도지사는 개편정 지번 부여지역에 집원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자, 소관청인지, 누구의, 자, 시 도지사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 개편정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당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층, 자평업부 지역의,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의 한 자리죠? 제곱미터의 한 자리 미만일 때는, 0.1 미만일 때는, 0.1로, 임야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은, 1 미만일 때 뭐라고? 1로 하고, 맞고, 그 다음에, 도로구고 등의 토지에 절퇴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도로구고 등의 토지에 절퇴된, 도로와 국어를 만들 때 절퇴된 부분이 있죠? 절퇴된 건 뭐예요? 깎인 경사진면이죠? 자, 당연히 뭐예요? 경사, 경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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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상단부, 맞다. 사의 상단부, 자, 여러분 꼼꼼히, 지번은 올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번을 꼭 잘 보자니까요. 그 다음에, 15부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준영이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면, 우리가 준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준영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건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이니까, 중공 전이니까, 이건 도시개발사업이니까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준영은 몇 가지를 준영하는 거이고,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책을 통틀어서, 준영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축지행정이에요. 이 세 가지 분역단이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축지행정이니까, 앞자가 축자 나오는 게 있어요. 축지행정, 기억지행정, 축, 기억리언지그 답이죠? 그래,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왜 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축지행정, 그것만 찍으면 된다. 왜요? 등록전화는, 등록전화는 뭐예요? 등록전화는, 준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저확정 측량을 준영하는 건, 네, 세 가지가 있고, 똑같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 전이 있고, 완료, 완료 지역이 뭐예요? 지저확정 측량, 실시지역, 완료 지역이 있고, 전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방법을 한다는 얘기고, 축지행정이고, 준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도 같죠? 거의 같아요. 16번도 같은데, 틀린 거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지번 변경 나왔고, 승인 나왔어요. 자, 맞고, 2번의 뭐예요? 등신인본부, 인접주의 부분의 부분의 부분, 원칙 맞고, 이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할전 필지, 일필지 동그란 시고, 일필지는 뭐예요? 일필지는, 자, 일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지번, 옛날 분할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 동그란 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 본본의, 자, 그 나머지는, 나부부죠? 나부, 본본의 최종부본의 다음 부분인데, 그냥 본본의 본본이라 써놨죠? 나부부라고 그랬어요, 나부부, 그래서 뭐예요? 분전지는, 일필지는 분할전 지번, 나머지는 뭐예요? 자, 본본이란 말이 들어가죠? 본본의 최종부본의 다음 부분,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건물이 있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예요? 틀린 것은, 그, 본본의 본본이 아니라, 부본의 부본이니까, 3번이 틀렸고, 등록전환 대상 소지가, 인털려, 여러필지죠? 그래요, 체본 다음 본본이고, 합병의 경우, 주문사무소에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이죠? 신청하죠? 그래서 건물이 찬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지번은 뭐예요? 지번을 지금 꼼꼼하게 풀어본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시험문제 올해 나오고, 지목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시험에, 지번하고 지목이 나올, 지목은 거의 몇 년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올 것이고, 지번이 한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기출문제만 제대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수화만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여기 지금 객관식 문제집이죠?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풀어보시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절대, 여러 개 문제집 풀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방송 들으시고, 이 동영상, 동영상 들으시고, 이 동영상이, 동영상에서 들으시면서, 여기 문제, 그다음에 뭐예요? 특강 내용, 그죠? 그래요. 나중에 뭐예요? 거기 동영상 있죠? 그런 거, 그런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좀 외우시고, 보시면 돼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안 되면 시간이 없으면, 답이라도 꼭 외워갖고, 기억합니다. 17번, 지목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어요. 지목의 뭐라고, 설정 방법은, 지목은 법이 정한, 지목은 법이 정해놨죠? 몇 가지? 28가지를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정주의라고 얘기해요. 자, 일필일목이죠? 주된 용도 추정입니다. 주된 용도 추정은, 하나의 땅의 필지가, 하나의 땅, 하나의 땅 그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된 용도에 추정했다. 그 다음에, 등록이 먼저 되느냐, 나중에 되느냐, 등록선의 원칙, 일시적도는 임시적 용도불변의 원칙, 이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당시, 최초의 지목은 18개였으나, 지금은 28개로 됐다. 지목은 토성 지목, 지형 지목 용도 중으로 불려야 돼,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요? 주된 용도죠? 자, 4번이 풀렸다. 여튼간에, 거기, 소방관계법도에 따라, 설치된, 우현물 이동 저장 땅크시설 있죠? 땅크시설, 이건, 잡종지입니다. 뭐에 해당한다고? 잡종지에 해당한다. 잡종지다. 주유성지가 아니에요. 잡종지다. 자, 종교단체 법인 설리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 나오죠? 수도장, 종교집회장, 수도장, 그건 당의 종교입니다. 자, 18번은 지목의 설정에 관해서 뭐예요? 가장 적갑지 않은 거 그랬어요. 적갑지 않은 것은, 일필일목이에요. 자, 하나의, 방금 얘기죠? 주된 용도, 2번이 그러니까 주된 용도예요. 하나의 땅이, 2개 이상 지목으로 해당하는 경우에, 만약에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 뭐예요? 궤도를 설치해서, 자, 차도 다니고, 뭐도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 철도도 같이 다닌다. 그럼 하나의 땅에 용도를 2개 쓰고 있죠? 뭐에 따를 것인가? 주된 용도 추정이다. 자, 위에 있는 지목을 한다, 아래에 있는 지목을 한다.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방금 그 얘기죠, 4번. 도로철도 정지 지목이 상하로 중복될 때는, 위쪽 지목으로 설치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답이 뭐라고? 동그라미 2번처럼,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래서, 3번은, 절대 지목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도시개발사법 때 공사가 중복된 소지 있죠? 사용목적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택지개발, 자,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 택지개발 사업에 공사가 중공됐으면, 이 공사가 중공되면, 자, 토지의 이동, 지목이 바뀐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집을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대다, 그 사용목적에 따라, 자, 예컨대, 공장부지 공사가 중공되면,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장 용지가 된다.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체육, 자, 예컨대, 학교부지 공사가 중공됐으면, 학교 건물을 안 있더라도,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 용지로 지목이 바뀐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19번 문제는 지목의 구분에 대해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물을 정수하고, 물을 정수하고 공급하기 위한, 치수 물을 끌어들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물에 있는, 뭐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그 물에 있는 뭐예요? 그 불순물 있죠?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수 보내서, 어디로 보내는 거? 정수학에서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약품 처리해갖고, 먹는 물 송수입니다. 그래서 이 송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냥 수도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용지라고? 수도용지다.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우리의 특징어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무슨 단어가 나오면, 물건을 보관하고 뭐예요? 뭐하고 저장한다. 이런 단어, 보관하고 저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지목이 뭐라고? 창고용지라고 얘기해요. 창고용지. 그럼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보관하고 저장이란 단어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독립적인 시설부지 있죠? 이의 접수상 부설부지는, 대가 아니라 뭐예요? 창고용지. 자, 보세요. 거기 3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이거 유지죠? 연왕골을 재배하는, 절대 뭐라고, 이 3번은 왜 틀렸냐면, 연왕골을 재배하는, 자, 토지 지목은 뭐예요? 그건 답입니다. 연왕골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배수가 안 되는 뭐예요? 지역에서 연왕골이, 자생한다라고 해야지만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자, 4번,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물, 원의 작물, 과수류는 포함하지 않죠? 왜? 과수류, 과수류, 과수류는 과수원이 있어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그 중림지 있죠? 이 중림지는 뭐예요? 임야입니다. 죽순이 전혀요, 죽순. 자,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류 나오죠? 인공적인 수류, 소규모, 이렇게 인공적인, 인공적인, 인공적인 수류, 그 다음에 뭐예요? 소규모, 소규모 수류 있죠? 이렇게 인공공공공 수류, 소규규 수류 있죠? 아, 이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인공공공공 국어, 소규규 있죠? 국어, 이렇게, 자, 꼭 외우셔야 돼요. 인공공공공공공 국어, 소규규 국어, 이렇게, 꼭 외우지 않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몇 번만 옳다고, 1번만 옳다고, 자, 20번 문제는, 옳은 거 그랬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1번에 뭐예요? 초지라는 단어 나오죠? 네, 초지, 축산업, 낙농업, 초지, 거기까지는 목장 용기가 맞아요. 근데, 거기 뒤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나오죠? 그래서 어디 안에, 이 목장 안에 뭐예요? 자, 주거용 부지 하게 되면, 이건 됩니다. 절대, 자, 목장 용기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 2번은, 산업, 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 다 무슨 말이 나왔어요? 공장 부지, 공사가 중공됐죠? 그래, 공장 부지, 공장 부지, 공사가 중공했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자,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아니게 용지, 공장 용지, 공장 용지, 그 다음에 3번, 제조파는 공장, 공장 나오죠? 거기 안에 있는 의료실 있죠? 그래, 공장 용지 맞아요. 3번이 맞다. 자, 물을 상식으로 집적 이용해서, 표현, 미나리, 완고를, 재배하는 토지 있죠? 그건 농지가 아니라, 답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에 대한 토지에, 있는 동그라미 시고, 뭐가 있어요? 학교 안에 뭐예요? 학교 안에, 유족 고물이 있으면, 학교. 공원 안에 있으면 뭐예요? 공원이고 있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예컨대 종교 용지 안에, 그렇죠?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죠? 송리산 법주사 내에, 상사자석 등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법주사라고 하는, 저랬으니까, 종교 용지에 해당하니까, 3번만 오른 것이다. 자, 21번은, 지목설정이 바르지 못한 거, 그랬는데, 자연공업부에 의한 공원은, 그건 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나, 녹지, 그건 진짜 공원이고, 뮤지 공원, 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범죄, 도노법, 뮤지 공원, 뮤지, 뮤지 공원은 뮤지, 뮤지 공원은 뮤지예요. 자, 근데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의 연안골 재배지, 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배수가 안 되면 당연히 뭐라고? 유지입니다. 배수가 잘 되느냐, 배수가 안 되느냐, 배수가 되면은 뭐예요? 당연히, 답이고,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자, 유지인데, 연안골을 뭐예요? 자생한다고 또 나와야 돼, 원래 뭐 자생, 그 다음에, 택지 조정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완료됐다면 무조건, 집안짓대로도 완료됐으니까 돼요. 그 다음에, 연구적인 봉안시설이 있죠? 아, 그게 이건, 봉안시설은, 이건 뭐예요?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예요, 묘지.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했다, 동력을 이용하면 공장용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뭐예요? 거기, 그 아까 계속 뭐예요? 반복되는 얘기죠? 반복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물론 1번과 2번은 바뀌고, 3번은, 2시적, 2시적, 2시적이면, 지목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막는 게, 그게 바로 재방이니까, 그거 맞고, 절대, 뭐라고, 자, 지목이 공장용지죠? 만약에, 도메인 쓸 때, 숙배인 소지가 있죠? 자, 여기다 뭐라고, 16 뭐라고, 공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공원이고, 17 뭐라고, 장이라고 되어있으면, 이게 바로 뭐라니까, 이게, 공장용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용지 개념이다.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공장률 때는, 도면에는 뭐라 쓴다? 장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지속도 임야도 도면에, 두 번째 음절을 치우는 게 있다 그랬죠? 두 장 얼마 차라고, 두 장, 천 원 차가 있다. 장이 공장용지이고, 천이 하천이고, 원이 유원지이고, 차가 뭐라고? 주차장입니다. 두 장, 천 원 차, 두 장, 천 원 차, 이렇게 보자, 두 장, 천 원 차.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 문제는, 23번 문제는, 뭐예요? 23번 문제는, 자, 거기, 지목이 잡종지로 나열된 것만은, 잡종지로 나열된 거, 그랬어요. 나열된 거, 그렇습니다. 자, 지목은 뭐예요? 제가 봐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빼지만, 웬만하면 뭐예요? 웬만하면, 자, 중복되는 문제만 빼고는, 대부분 다 풀라고 노력할 거예요. 특히,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시험 문제, 매년 나왔던 문제이니까, 여기는 지목이, 여기, 이건 문제집에 있는 것만, 여러분, 반복해서 풀어보면, 웬만한 건 절대 안 틀립니다. 안 틀리니까, 지목은 특히 뭐예요? 매년 나오니까, 두 문제도 나오니까,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전소나, 송신소, 수인소 및, 지하의 석유로에 용출된, 거기, 변전소, 수인소, 송신소, 여기까지는, 당연히 지목이 뭐예요? 여기까지는, 자, 당연히 잡종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목이, 문제가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거, 그랬으니까,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만, 그랬으니까, 변전소, 수인소, 그래서 우리가, 변전소, 변, 저, 똥차, 똥차 운전하는, 자, 똥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쪽자 우물을, 최석자 우물에 버리고, 야시완 갈대뉴와, 여객터미널 야영, 여객터미널 있죠? 여객터미널, 자, 여객터미널 야영, 야영,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있죠? 공항시설, 공항, 공항,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건 특징이 없어요, 그냥 외울 수 밖에 없어요, 외울 수 밖에 없으니까, 자, 여객터미널, 폐차장, 공항,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전소, 송지소, 수신소는, 이게 잡종지고, 용출구 나오면, 그랬죠? 우리가, 자, 뭐 보고, 글자 보고, 뭐라고, 용출구 나오면, 용출구 나오면, 이게 뭐예요? 광천지예요, 자, 뭐 나오면, 광천지라고, 용축구 나오면, 광천지고, 만약에 뭐예요? 소규라든가, 소규라든가, 온수물, 약수물을, 다른데로 옮기는 뭐예요? 송류관, 이렇게 송류관, 송수관 나오죠? 이 송류관, 송수가, 이 송류관, 송수관 나오면, 이게 잡종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송수라 쓰면, 아까 그랬어요, 이거 무슨 용지라고, 수도, 용지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건, 폐차장 있죠? 그래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있죠? 여객터미널,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운전하건, 폐차장 있죠? 폐차장, 다 잡종지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잡종지로 다행된 건 몇 번, 2번이 답이죠? 그래요, 근데 거기 3번은, 갈대밭 실외의 물건을 싸두는 곳,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갈대밭 실외에 싸두는 거, 잡종기가 맞죠? 근데 산림과 원야를 위는,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이건 뭐예요? 임야입니다. 공항항만시설 있죠? 공항항만시설, 여기는 잡종기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 있죠? 물건 보관, 저장하면 창고용기고, 그 다음에, 거기 4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여기 잡종지예요. 일반공중에,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의 종합적으로 하신, 야영장 나오면 뭐예요? 야영장식 뭐예요? 야영장 나오면 당연히 뭐라고, 이건? 이것은, 유원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오면 유원지라고? 야영장 나오면 유원지다, 야영장 나오면 유원지다, 야영장 유원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영장 유원지다,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몇 번에, 24번 문제는 뭐예요? 지목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것 그랬는데, 일단 어디에, 1번에 뭐예요? 일반공중에 휴양 있죠? 아, 그래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 녹지 동그라미 치시고, 하여튼,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 국토법에 의한, 국토법에 의한, 네, 공원 녹지 있죠? 공원, 이건 진짜 공원, 그 다음에 도노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노법, 이 도노법에 의한, 묘지공원 있죠? 이 묘지공원은, 이건 묘지, 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 뭐예요? 우리가 국립공원, 국립공원, 그 다음에 뭐예요? 도립공원,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자, 이건 임야단이에요, 법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법이 뭐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볼수록, 공원녹지,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자, 24번에, 공원과 녹지로 결제된 건, 공원이라 했죠? 체육농지가 아니라, 공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운수약수, 서귤 있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송류관, 관자 나오면, 이건 뭐예요? 광천지는 용출구고, 관자부터면 뭐예요? 이건 당연히, 잡종비구, 자,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고, 연 미나리 왕구를 재배하는,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 이게 답이, 그 다음에, 4번은 해상은 뭐예요? 해상, 육상으로, 해상은 땅이 아니에요, 육상으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를 예상하는 것은 하천이고, 소규모 나오지, 아까 그랬죠, 여기,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인공공공공구거, 소, 규, 규 뭐예요? 국어, 이렇게, 보자 그랬어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